성호경 성호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압불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루코봉 14장 43절에서 15장 20절까지 내용 중에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루코봉 14장 51절과 5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이 알몸으로 달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알몸으로 달아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절 52절 딱 이 두 줄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머신을 만들어서 직접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압불사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그러면 이 두 줄밖에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줄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관람 표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요 아마포를 들은 채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이 동사가요 쉰 아콜루테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누군가를 쫓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제자들이나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에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붙잡다 그러니까 그를 붙잡자 그가 알몸으로 달아나는데 이 붙잡다라는 동사가요 이 마르코 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도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젊은이는 잘은 모르지만 복음서 저자가 이 젊은이의 행동을 그냥 뜬금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관련 있던 제자 부류와 그들의 행동과 관련되는 것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명확한 거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 따르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평행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힌 후에 요한복음 18장 12절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루코복음하고 평행하면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이 마루코복음에서 두 줄로 표현된 이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킨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넓혀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마루코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마루코 요한은 두 사람이 아니라 마루코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마루코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요한은 아라머식 이름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마루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어떤 집이겠어요? 큰 집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조금 잘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도 마루코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초기 교회부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하는 마루코 요한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는 최후의 만찬 장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부유했기에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완료 동사 아까 따라가다라는 게 미완료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이가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을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지어 보면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포를 걸치고 따라 나섰다면 그는 최후의 만찬을 베푼 집에서 살고 있던 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루코 보금의 저자가 바로 이 마루코라고 불리는 요한이다 왜냐하면 이 두 줄밖에 안 나오는 내용 다른 보금서에는 안 나오니까 이것은 보금서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사건을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진 않아요 이런 추측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가설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망친 젊은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도망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젊은이 시도는 결국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붙잡혔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입고 있던 유일한 옷을 그를 붙잡고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두고 발가벗고 도망가는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아마포는 굉장히 좋고 비싼 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판관기 14장 12절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그들에게 아마 속옷 서른벌과 예복 서른벌을 내겠다 이럴 정도로 되게 귀하고 비싼 옷이에요 그렇게 비싼 옷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 젊은이의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도망을 묘사하는 데 큰 비중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성경 9절 중에 예수님의 순한 사건을 악과 또 종말론적인 전쟁의 순간으로 비유한다면 아모스 2장 16절 내용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알몸으로 도망치는 일이 용기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시험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큰 일인지 이것과 연관해서 알몸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냐면 제자가 되려는 이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에 매우 크게 와 닿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에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활 마지막에 체포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역설적인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 이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라는 표현이 이 마루콤은 두 번 나타나는데 지금 장면과 부활 장면의 천사를 지칭할 때 이 젊은이라는 표현이 또 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젊은이에 의해서 부끄럽게 버림받고 체포와 죽음의 때를 홀로 직면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젊은이에 의해서 그것이 역전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실패해 보이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사실은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로 가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이야기 안에서 이 젊은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난 젊은이의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누구냐 이름이 뭐냐보다는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마루코문 14장 63절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요 옷을 찢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의 표시대도 옷을 찢었고 또 한 가지는 신성 모동에 대한 저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래 나와 있는 사무엘 학원 1장 11절에서 12절 또 열한기 학원 18장 37절 내용을 보시면 또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다음으로 마루코문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장면에요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건 그것이 일어남을 알리는 기능보다는 사실은 이 닭이 두 번 울었다는 건 시간을 알리는 상징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낮을 낮이라 하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걸 12시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죠 그게 로마인들의 시간 구분법이었고요 구분법인데 밤은요 12시간이란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1경은 저녁 6시에서 밤 9시 2경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3경은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4경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4경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때 닭이 우는 시간 닭이 첫 번째 우는 시간은 상징이에요 정말 닭이 그 시간에 울었다는 게 아니라 시간 표현을 정확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닭이 첫 번째 우는 시간은 자정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하루의 시작이요 이 자정부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하루의 시작을 해 뜨는 시간으로 따지면 계절마다 해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쟁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12시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정으로 잡고 그래서 닭이 두 번째 운다는 건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네 등분 중에 그 다음 번째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면 오늘날 대략 새벽 3시경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새벽 3시경 이 닭이 두 번째 울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6시면 해가 뜬다고 생각했을 때 길이가 조절이 되지만 해가 떠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시간 네 등분 중에 한 경 전에 일어나서 전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뜨면 요이 땅 어쨌든 그런 시간 구분들이 이 보금새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까지도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나고 홀로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새벽 대략 3시경에 홀로 남아 계셨다는 것 그래서 아마 교회 전통 안에는 그런 시간들을 나눠서 기도하는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또 한 가지 홍보를 좀 하나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전신자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2년이 돼갑니다 반이 끝나가죠 아직 루카와 요한보금도 있지만 이 전신자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누구나 다 느끼는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상 기운으로 우리나라도 올해도 보면 스콜같이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잘 아시겠지만 호수나 바다의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에서 물방울로 맺혀서 땅에 떨어지는 게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산면이 바다인 나라는 만약 바다가 오염이 되면 그 오염 원인들이 수증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가 돼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으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 맞지 마시라고 화면에 보이시듯이 저희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의정부교구 상징과 함께 루키 2장 12절 내용과 관련되는 성경 말씀을 라틴으로 넣었고요 이거는 루키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QR 이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구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앞불사 영상을 1회에서 23회 오늘 것까지 모두 시청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신청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 후에 못 본 횟수를 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900명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진될까지 신청 받아서 보내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개인적으로 개별로 다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QR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기재 사항을 다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일단은 본인 성함하고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정확히 써 주셔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답을 적어서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화면에 QR 코드를 찾아서 멈춘 다음에 주변의 가족이나 본당 사무실에서 사무장님들께 조금 신청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자기 핸드폰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QR로 들어가서 그 정확한 이름하고 그 내용만 적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앞불사 전신자 성경읽기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이벤트니까 이 영상 보시자마자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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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